박씨의 아버지가 사사자 고비에 들면서 경산할 일이 없갔어 경산할 일이 없고 고인돈을 가지고 유지를 하는 쪽을 택해야지 어디에다가 갖다가 넣는다든지 뭔가 문서를 진다든지 뭔가 새로 이 일을 도모하게 되면 바로 꼬라받게 돼 그러니까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돈으로 치지 않으면 몸적으로 칠수기 때문에 올해 내년을 잘 넘어가야 된다 그런다 이 씨의 기준님 같은 경우에 전문적인 직종에 있으면서 금전을 만지던지 아니면 가운을 입던지 굉장히 그런 쪽으로 종사를 했어야 되는 사람이야 지금 뭐예요? 지금 애기 때문에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 백화점이 계속 있었어요 백화점? 네 그것도 사주팔자에 안 맞다 뭔가 이 전문 직종에서도 굉장히 조금 올곱고 조금 이렇게 교단에 산다든지 교탁에 산다든지 공부를 제법 많이 해야 되는 사주팔자야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부모에 크게 더 없겠지 옆에서 받침해주는 사람들도 없고 그치? 그랬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가 삐끄러져가지고 니가 난데없이 그런 쪽으로 가게 됐어 그랬는데 그거는 지난 일이니까 내버려두고 이 병신생이 8살 지금 여궁자손이 좀 남다르다 다른 자손들보다 그치? 대답하세요? 남다르기 때문에 직성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먹고 사는 일의 문제에 대해가지고 당신네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야 굉장히 특별한 별을 끼고 났기 때문에 별처럼 특별한 자손들은 혼자서 반짝여야지 옆에서 부채질하고 막 이러고 막 떼묻기고 이러면은 애가 별이 빛을 잡고 잃어갈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박목을 하는 게 낫다 이 아이는 어차피 마음대로 안 되잖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좋은 쪽으로 마음이 안 되는 거야 좋은 쪽으로 마음이 안 드는 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지금 형제 자손이 이 형제 자손을 둘을 낳고 밑에도 원래는 아들 자손이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래도 제가 엄청 말했거든요 같은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낳다 그치? 근데 이게 셋 다 아들이거든 근데 아들 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이가 나왔으니 위에 애들이 빛을 못 봐 빛을 못 보는데 이 둘 아들이 그러니까 당신 애들 사주에는 이름을 조금 널려야 되는데 운동을 한다든지 등번호 달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자손들이 나와야지 이 집에 벼슬을 한 사람도 크게 없고 집구석이요 조상님들이 크게 업적을 못 이루셨시다 그래가지고 이 자손들 역시도 그런 쪽으로는 사실 조금 바라지는 말아야지 공부를 잘하는 자손 1번이 잘하거든요 1번이 얼마나 잘할게 얼마나요? 그냥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뭐 수석한다 차상한다 1등한다 2등한다 이거 아니면 어차피 걔네들 빛내주는 입장이잖아 1,2등을 빛내는 입장은 필요없어 요새 시대에 그러니까 아직은 늦지 않았어 그러니까 몸을 부대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뭐 자분히 하는 운동도 좋고 그런 것들은 하나씩 가르쳐 놓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 이제 안되면은 그거라도 할 수 있게끔은 뭔가 이 차선책을 마련해줘야지 된단 말이야 애들이 요 밑에 이제 여자의 자손이 나오면서 이 한층 사주팔자가 크게 그러니까 중간에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1,2,3이야 막내 둘째 첫째 이렇게 가면 갈수록 사주가 약해져 그러니까 모든 기운을 우리 공주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 그래도 그 중간이 보통 중간 애들이 치이거든 근데 얘는 안 치어 위에가 치인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다른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제가 구미로 일을 좀 하러 갈까 싶은데 어떤 일 계속 백화점에 의류 했었고요 지금도 똑같은 의류인데 조금 괜찮은 그 자리가 나서 관리직 자리가 나서 혹시 갈까 싶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가 탐이 나서? 브랜드가 괜찮아? 브랜드는 관리직이면은 관리만 하는 게? 책임도 지는 건가? 사장은 따로 있고 네 근데 그 사장이 맨날 오진 않고요 본사 쪽에서 관리를 해주시는데 그 밑에 지원을 이제 제가 좀 관리도 하면서 판매도 하면서 매출도 조금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쓰면은 이제 이게 인센티브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고 네 없으면 마이너스인가? 아니요 없다고 해서 네 고정금이 있어요 그래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투자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그 아무튼 그런 쪽으로 가면 몸을 치든지 돈을 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와이프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파가 있을 거라고 그런 게 아니면 옮겨도 좋아요 옮기게 되면 출퇴근할 건가? 애가 이렇게 있는데 네 출퇴근 어머님 오셔서 계속 또 봐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이거 물어보러 왔다? 네네 이걸 물어보러? 네 왜냐면 제가 지금 계속 백화점 쪽에 있다가 시내 백화점 있다가 지금 막내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지금 쉬고 있거든요 작년 12월달부터 근데 이제는 애가 또 학교를 어느 정도 1학기 적응을 해서 이제 다시 저도 또 일을 좀 하고 싶고 집에 있고 싶은 생각은 없고 또 벌어 애가 셋이니까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이제 나갈까 하는데 이제 이제 대구 안에서도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직원이고 관리식은 아니고 이제 금액적으로도 조금 차이도 좀 있고 해서 거리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네 한번 가보고 싶어서 구미에 백화점이 있어? 아니 없어요 로드샵이에요 아 구미에 있는 사람 구미에 백화점 없잖아 그렇죠 없어요 근데 이제 아울래? 아니요 로드샵 로드샵? 네 브랜드가? 나이키 골트 아 나이키 좋아하죠 네 어 그래 뭐 가는 건 괜찮아 근데 오메가 외 만약에 이쪽으로 이직을 해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팩트는 네 그거야 신랑 이 고비를 잘 넘겨야지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좋은데 네 어 건강 신경 써야지 몸으로 치든지 금전으로 치든지 그게 신랑 그러잖아 사사자 고비가 있잖아 죽을 사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치고 지나간 사람 굉장히 치고 지나간다 네 뭔 얘기인 줄 알아요? 네 응 조심해야지 근데 그 지금 원숭이띠데 그 삼재가 지나갔는데 암만 안 지나가셔 아직 내년에 지나가거든 아직 아주 아다리가 제대로 되거든 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야말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푸싱하지 않는단 말이야 뭐 이렇게 권하지 않거든 네 근데 이런 케이스야말로 무력을 쓰든 비방을 하든 좀 잘 넘어가게끔 뭔가 이거 조치를 취하고 가야지 되는 거야 이쪽으로 아는 것 같으면 네 이쪽 무속 쪽으로 관심이 있는 모양 같으면 뭔 말인지 알지 응 그러니까 조심시켜야지 네 이게 가다가 이게 재수가 없다는 말이 딱 이런 거야 근데 내가 하는 얘기지만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삼재 아니고 사사자라고 그래가지고 다 사사자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아다리가 되는 해운에 또 이게 생일님이 또 그래 또 받쳐주네 어 그리고 이모도 엄청 사주팔자 박복하기 때문에 세죠 어 그러니까 뭐 어 벌어다주는 밥 먹으면서 어 다이아나 닦아가면서 이런 사주 아니잖아 그치 네 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애들은 작은 애는 애들끼리는 잘 맞나요 어 애들끼리는 잘 맞나요 안 맞아 안 맞아 밑에가 호랑이인데 어떻게 맞아 토끼나 여우가 여우가 돼야 되는데 맨 밑이 호랑이잖아 여자애가 알아서 죽어 살아라 그래 음 여자를 어떻게 이길 거야 그리고 이런 금쪽같은 애를 갖다가 네 얼마나 귀한 거를 네 나도 남자애랑 여자애랑 남매거든요 네 하나는 중학생이고 어 작은 애는 여섯 살인데 여섯 살이 여자야 우리는 백 프로 차별해 음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 아 본인 안 그런다고?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본인 자신은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난 안 그러려고 노력도 안 해 아 네 그냥 무조건 차별해 아 그럼 아 저 딸한테는 어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하지만 이제 큰애한테 야 이 새끼야 먼저고 나왔거든 네 아니라고? 맞는 건 그럼 맞아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돼 안 돼 노력해가지고 안 되는 건 하지 마 음 그리고 얘네들은 사랑받아 마땅해 이 공주 같은 경우에 네 그치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잖아 네 이 둘 애들은 안 그렇고 남자애들은 근데 저는 솔직히 1, 2, 3번 중에 솔직히 2번이 제일 예쁘거든요 그래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 원래 중간이 치이는데 얘는 우리 공주 바로 위야 보통 장남이 위여야 되거든 그것도 정치를 잘해 네 알았지 근데 현재로서는 1번이 진짜 센데요 응 센 거랑 안 센 거랑 상관없어 내 마음에서 오는 거니까 내 마음에서 오는 것까지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아빠랑은 잘 만나요? 네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또 조금 더 맞는 애가 있고 좀 덜 맞는 애가 혹시 있나 해서요 아빠하고는 딸이 잘 맞고 아들하고는 잘 안 맞아 원래 50대 50이야 단발 어 그리고 부모가 셋을 낳았으면은 셋을 똑같이 사랑해야지 그렇게 차별하고 막 그러면서 점집에 와서 물어보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네 똑같이 사랑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죠? 네 네